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말씀이 되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면 아마 은혜와 질은 예수 그리스로 말면 아마 모세가 죽어야 돼요 율법의 시대로 모세로 끝나야 됩니다 은혜와 질 예수 그리스로 오셔야 돼요 복음, 요수아라는 거나 예수라는 것이나 어원은 요하는 구원이다 한 뜻이에요 한 땅의 요수아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바로 율법의 시대 끝나고 이제는 보금 예수 시대로 와가지고 가난 땅을 점령한 거예요 가난 땅의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제 점령어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땅을 어떻게 점령한 요수아의 그 믿음 삶을 살면 실제 내 삶은 천국의 기쁨이 오고 의호와 평가의 희락이 오고 예수 보금 안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구약의 지금 요수아의 얘기는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신년감사회배로 오늘 본문을 지금 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이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난한 땅을 점령하나 복담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땅 점령은 전투했어요 애국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지 않았어요 모세 혼자 간다고 한 거예요 이건 구원을 말한 거예요 우리 구원 없게 우리 노력은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혼자 이루셨고 모세 혼자 다 열까지 장 내려가고 간절히 내버린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는 가난한 땅 점령은 싸워야 된다고 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워야 되는데 가난한 땅 어떻게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 세력도 만만치 않고요 이 원수는 세상 임금 마귀고 세상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암호 정이생 자랑 내 속에서 꿈틀꿈틀 날마다 살아 움직이고 이 원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원수는 육신이고 밖에 있는 원수는 세상이고 원격 요정은 마귀하고 있고 여러분요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 2등은 없어요 지문 죽어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천국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산하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게시해 주었어요 뭐란가 자 발받으러 받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 너 믿음으로 받고 들어가 가만히 있지 마라 죄 이런 사람이요 죄의 뜻이 뭡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는 사람 있어 네가 받고 들어가 들어가 다 너에게 주었어 십장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겨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뜻이 뭡니까 아 앉아있는 사람 말자니 소리고 있네 받고 들어가 네가 뭐라고 4절 광해와 리에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보라 내 이런 핵속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변 대기까지 내 지경이 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건 아브라멘의 약속 그대로 이제 현실로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약속인데 그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데 땅 점령이 문제 가지고 나는 말씀을 사야 됩니까 말씀이 하늘에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은혜가 오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하나면 자녀로서 이제 살고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5절 너의 평생의 능이 너를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무엇에 함께할 것이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이 전략은 동행하겠다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게 믿음이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이런 땅을 얻게 하리라 얻어라 아니요 얻게 하리라 내가 해줄게 너는 받고 좀 들어가면 봐 되고 안 되고 내가 해줄게 얻어라 하면 부담되잖아요 우리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줄게 너는 믿음으로 받고 들어가 내가 싸우면 받고 안 들어가면 나도 너 못 도와줘 못 도와줘 이해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자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 이게 믿음이거든요 두려움은 돼버려요 근데 강하게 담대히 하고 싶어도 막 두려움은 와 불안해 그래서 쬐하고 막 기도를 하면 부려워 확실히 막 문제가 가게 내 눈에 쏙 들어와 버려 그러면 이겨요 근데 문자 벌벌 떨어 문제가 문제는 완전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 여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면 이게 눈에 쏙 들어와야 되거든요 앙크 땅이네 이거 맨마대 그래서 요소가 가려면 저도 우리 밥이야 밥을 얻으면 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모든 문제를 밥이야 밥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놓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감당하면 그걸 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역이 열리고 능력이 불이 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힘의 능력이 우리 신명세에 부어준다니까요 부어줘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형통 자 형통이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한 거예요 그것이 에너지 공급 계속 말씀을 먹고 이게 계속 먹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고 생명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생명으로 와요 그러면서 약속을 믿고 자 이 모든 땅을 내게 줄이라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요소와 얘기가 아니고 오늘 금년 한 해 우리가 지금 점령해야 할 땅이 있거든요 함께 하겠대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75세에 본토 신청아베집을 떠나 내 환경 좀 떠나야 되거든요 이게 구습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에 살고 있으면서 뭘 저는 패턴 좀 바꿔보려고 금년에 또 나은협회 때도 아우라 안수 대회 보고 별일 뭔가 지금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것을 가갖고 안 돼요 시대가 어떻게 시대인데 상황을 바꾸고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뭘 좀 연구를 해봐야지 그런데 아우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믿음으로 네가 보여주면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봐야 돼 그런데 그걸 지금 이제 아우라함 의사 야곱의 약속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우수와 사명인데 그러면 여우수와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점령을 가난한 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보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거잖아요 내가 점령을 가난한 땅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얘기에요 이게 뭐냐고 그걸 나를 부렸다 그거보다 사명이라 그런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서 일하는 장소 사명을 가져서 여우수와 얘기가 사명이 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잖아요 자 함께하면 되는데 요셉은 중요한 것이 국무총리 전에 가정총무부터 돼야 돼 가정총무도 안 된 사람이 국무총리 된다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 집에 28살 때 20대에 종무됐으면 종무도 많았을 건데 뭔가 특별했어요 뛰어났어요 그리고 요셉이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복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요셉이 주관할 때부터 내가 정말 그때부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내가 복이 있는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회사가 내가 주관 주관이겠죠 주관 내 손에서 움직일 때 그 영향을 들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지키다가 요셉은 어찌 그 낙을 하나 이렇게 득지하리까 세상과 다 바지 않았어요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복중도 아니고 더 고난이 하고 감옥까지 가버려 이게 시험 이게 시험 이게 연단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저녁에 사무를 맡겠다 저녁에 사무 그 감옥에서 사무를 맡아서 이럴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형통은 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에요 뜻 우리가 꿈을 꾸면 된다 꿈의 하나님의 원한 비전에서 그 뜻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 지키는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이 맨날 꿈만 꾼다 그래서 형통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 원한 대로 일이 잘 풀려 그 형통이 아니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가난 땅 점령 어떻게 한가 보니까 그 당시 이 이 블레스의 골리아트 그 거장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군요 나는 망군의 하나님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느라고 물멧돌이 쫙 정확하게 그 물멧돌이 산들 말씀이고 누군가에서 왕이 물멧돌이 날아가지고 그 신상이 부서졌던 그건 똑같아요 이 사단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록돼서 기록돼 본 말씀으로 물멧돌 던져가지고 물리쳐버리잖아요 그걸 다이슨이 이루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여호수하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 모서 시종 여호수하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여호수하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모서 시종 모서 시종부터 잘해 목사들은 난 그래요 정말 모서 시종 적어도 내가 모서에 있어요 모서 밑에서 충성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인격이라고 봐 모서 시종부터 잘해 제발 시종 종으로 좀 잘해 막 자기가 뜨기를 원하고 너 종부터 해 모서 종부터 잘해보라고 그래야 네 시대가 열리니까 근데 이제 모서는 여호수하가 안수해줘요 그럴 때 지의 시임했다 제가 안수를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것밖에 그것밖에 없어 안 누르고 어쨌든 간에 내 관계가 아니고 성의 2만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도 성령이 와야 지키기 때문에 성령에서 금년 한 해 보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하러 목상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아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 드린 것인데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 옆에 잘 보여갖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복도 줄까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겁니까 그 복이 목적이고 예배 하나님의 수단밖에 안 돼 수단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 이게 기복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지만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만남이고 경배고 신랑과 신부 만남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인격이 좋고 하나님의 성품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해 드리면서 이 시간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제일 절정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최후의 영광의 시간 그것이면 돼요 그것이면 예배의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주실래요 그러면 수단이고 하나님의 흥정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나 끝까지 너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을 사바사바 하려고 세상에 사바사바가 통할지 하나님의 사바사바가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난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고 말씀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말씀 몇 시간 읽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도 시간 자주 행복하고 은혜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 한 분을 만족하고 싶어요 이게 최고잖아요 그 말씀들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말씀 지키는 거 말씀 안 지키는 거 아침 지켜야 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말씀 지킨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정지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어려울수록 절대로 편법 쓰면 안 돼요 정도로 가 진짜로 그것까지 진실해버려 죽어도 진실해 감옥하도 진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보니까 싸우지 못해 양보해 내가 손해받으러 성교적으로 조금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용서해버리고 나를 낮춰버리고 내 인격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죽어버려 그냥 미랄대고 창피당해도 괜찮아 하나님 아시면 돼 아시죠 아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기쁨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무엇을 이거 다 해갖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원칙대로 물질에 복 받으려면 씹을 줄 하는 거고 건강에 복 받으려면 열심히 봉사하는 거고 정지 멸로 받으려면 전도 많이 하는 거고 신고 행해야지 말씀대로 사는 건 무엇이겠어요 최후에는 주님 십자가 지고 자는 그 자체가 그래도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면 믿음 그게 믿음이고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 같은 게 뭐가 나를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뭔가 보람이 뭔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도 하나의 영광이 하나의 기쁨이라는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유명한 미켈란조 그 스승이 참 훌륭했더라고요 보톨더 지바온이라는 사람인데 지오반이라는 사람인데 미켈란조를 물어봤어요 저는 위대한 조각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 생각합니다 너 기술만 안 된다 네 기술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네 기술만 안 된다 술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술집 앞에 아름다운 조각한 거 있어요 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당을 데리고 갔어요 성당 앞에 아름답게 천사가 조각된 거 있어요 봐라 저 술 마신 사람에서 조각가를 만들었다 이건 하나의 예배들인데 천사를 만들었다 너 네 기술과 재능으로 무엇을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14살 먹은 미켈란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업을 돈 보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장에 열심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해야죠 노력해야죠 높은 자리 돼야죠 돈도 벌어야죠 존경해서 돼야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몸 기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누구에서 살고 계십니까 미국 뒤트로트의 가난하고 매우 성실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했어요 하루 10시간씩 시장에 출근했어요 돌아와서는 자기 집에 낡은 창고 속에 박혀가지고 밤새 연구를 해요 그 낡은 창고 거기에 온갖 이 부품의 기름 냄새가 나고 하는데 아버지도 너 뭔 짓거리냐 모두가 비웃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동차를 만들고 밤새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요 근데 그를 믿어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아내가 그 아내가 당신은 꼭 생각할 거예요 난 믿어요 언젠가 당신의 꿈이 이룰 것을 나는 믿어요 늦은 밤 연구에 멀뚜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계속 도와주고 그리고 추운 겨울밤에 꼼꼼하게 붙은 손을 풀어가면서 돕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드디어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날곤 창이 온갖 그 젊은이에게 기쁨과 아내와 깨앙시켜야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자동차 만난 건 이 시대 한 시대가 바꿔졌잖아요 그 전에 빨리 나간 말이었어요 그는 말타고 환자가 죽어버려 자기 가족이었어요 말보다 더 빠른 기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보다 더 빠른 기기를 나와야 되는데 이 자동차 엔진을 만난다는 게 가장 이 심각한 문제가 이 젊은이가 밤새 연구를 자동차 엔진 드렁 드렁 자체가 돌아가는 엔진이 얼마나 엔진이 복잡한데 머리가 앞둔 뇌고 심장인데 그걸 만들어요 나는 놀라운 거예요 자기 직장생활 10시간 금오고 밤새 연구로 자동차를 만들고 앉았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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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획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헨리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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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유명한 자동차 포드 여러분 그 순간 자동차 엔진이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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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엔진 수란다고 와 엔진이 그러니까 네 개 밖이 달려갖고 운전하는데 동네 새벽에 굴러간 야 저게 뭐야 뭐 쇳덩어리 굴러간데 아니 사람이 타고 가네 저런 거에다 있어 드디어 자동차가 만들 자동차가 그 새벽에 자동차가 흘러갈 때 한 시대 역사의 현장이 새롭게 바꾸러 한 젊은 사람이 밤새 연구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꿈과 같은 일이 신화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주님 그 엔진의 동력이 한국의 동력이 지금 자동차가 굴러가다가 부릉부릉 곧 엔진이 꺼져버려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엔진이 꺼져버려 시기에 왔어요 금년에 사냐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지금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꿈을 꾸요 지금 금년에 위기가 오고 요즘에 이렇게 됐지만 십몇 년 전에 저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해주세요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해주세요 최소한 백만개 기회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슴에 꿈을 꿇고 예을 썼고 힘쓰고 있었고 끄림없이 저는 공상관 아니에요 노력했어요 희생 헌신하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철회했고 주님 수많은 세월이 십여 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주님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꿈 목적 영혼 구원을 해서 달려왔습니다 내가 죽어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했다고 봐요 기도는 쌓아놨다고 봐요 금방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필요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인생의 숭고한 목적이 알았고 목표를 알았고 저는 놀지는 않았어요 기도고 살았고 힘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나는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세 번 금식을 했어요 전국 금식을 했어요 한국교회 나라가 위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 금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다 내는 자동차를 만들어 이 젊은이가 10시간 나무 이루고 저녁에 밤새 혼자 그걸 엔진 받는다고 앉아있어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나는 나는 은혜로 생각한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심장되게 하소서 심장 심장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뭐가 심장 머리는 예수님이겠죠 심장이 뭐예요 호흡 숨을 쉬고 심장의 맥박이 끝나면 싸내려지고 몸이 차버려요 피가 응고돼 버려요 숨을 안시면 죽어요 이 교회가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어요 왜요 어느 누가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걸 원했고 소원했고 기도했고 몸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했었지 저는 내 나름대로 실수 허물 제외도 있지만 내 목표 기도인 것은 한 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원만 위해서 살려갖고 힘쓰고 예수 꼭 기도했어요 심장 내게 해달라고 심장이 지금 멈춰갈 것 같아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한국에서 살려달라고 분명히 나는 여러분이 함께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호수와 갈레비 나는 여호수와 이름보다 처음부터 여호수와 이름 지을 때 봤어 이미 하나의 예정이었어요 여호수와 여호수와 여호수는 구원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가 썼어 하나님 만들었어 내가 나 여호수와 할게 그랬을까 누가 지어줬겠지 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헨리 포드가 그 힘든 시기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자기 아내에요 그것까지 믿어주고 믿어주고 당신은 성공할까요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계속 아내가 호우 불러주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 무엇을 하고 싶냐 헨리 포드에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든 상관화한다 아내가 함께만 해준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든 상관화한다 아내가 함께만 했을 때만 나는 상관화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기 놀랍게 이루어진다면 말없이 눈물로 기도한 눈물의 동지가 있었고 같이 격려해줬고 믿어줬고 말다인 소리라고 하지만 참아주고 기다려줬고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불러줬다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 귀하 우리 성도인들 만났고 귀한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수많은 여러분 귀한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저는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왜요? 성령의 불은 분명히 왔어요 성령의 임재는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됐냐 못됐냐는 차원으로 여길 빌었어요 주님 원한 그 길을 걸어갔냐 네가 최선 다했느냐 나는 여우수와 열정 못 받고 싶어요 여우수와가 이 새벽에 기습 작전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넘어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해가 넘어가면 해가 나라 멈춰라 그래서 이틀간 전쟁에서 가난한 땅 그때 그 싸움에서 가난한 땅 완전히 이 적기 모든 것을 기선을 제압보고 이겨버렸어요 해야다라 멈춰라고 감 해야다라 멈춰라고 하나님이 그 목소리 들어줬어요 오늘도 나는 네 믿음 들여야 된다고 봐요 난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겨야 할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의호와 평가 희락의 기쁨이 내 안에 가난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뭘로 흘러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부와의 종이가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면서 어떻게 해서 남편을 행복해 줄까 기쁘게 해줄까 오늘 해니보다 아내같이 서로 직장에서는 이 이 상사를 최대한 사랑하고 선비고 충성하고 일하고 파리 어느 식당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구급식당인데 손이 보니까 음식에 파리가 빠져서 여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리예요 파리 날이 났어요 정의보니 딱 오더니 딱 보더니요 손님 이거 파리가 아니고 콩이에요 콩 입에 딱 놓고 꼴다 삼켜버렸대 주인이 왔어요 분명히 파리인데 콩이라고 꼴다 삼켜버렸으니 이제 죽은 곳이 없어지고 가야 되고 그만 야 그때 요 주인이 정의보를 유심히 봤어요 됐다 됐어 나중에 그 식당을 물려줬대요 콩이라고 꿀떡 삼켜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문제를 내가 안고 내가 해결해 어떻게 주행성할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식당은 앞으로 나한테 물려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딱 부딪혀버려 그 순간 그 순간 그것이 영생이고 어떻게 하냐 그거 하더라고 우리는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와 또는 선성이 되어 발을 씻겠으니 자기도 서로 발 씻어라 이건 말씀 서로 발 씻어주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영생에 대한 발 씻어주는 게 깊어야 돼요 예수님이 병고친가 하고 옆보는 거 시비안 했잖아요 야 안식일날 생명사는 것이 뭐 잘못했냐 오늘 지금도 그 얘기 오늘 우리 얘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형식의 교회가 매여요 율법이 매이고 율법의 정신은 사실 사랑이거든요 오늘날 저부터 목사가 사랑이 없어 교회끼리 피나는 영혼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말도 안 해요 비질리 갖고도 벌벌 뜨고 싸워도 못하고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박사에게 너무는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할 말도 사랑이 뭔가 사랑은 없어 너네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쩌고 성령은 뜨거운 것이다 빛이 난다 이랬는데 그런데 불도 빛도 없어 자기는 성령이 있다고 얘기는 잘해 없어 자기는 말씀이 영역은 생명이다 그런데 너는 영도 생명도 없으면서 그것이 학적으로 영구가 되었다니까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우느냐 울고 웃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저도 말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회개를 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예를 쓰는 거죠 교회는 서로 하나 되고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 잘못 따질 거 없어요 왜요 그분 환경이 다 그런 거 그럴 수밖에 좀 넘어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따스함 포근함 헝거리 어느 지방 소도시에서 유럽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자칭 리스트 제자라고 소문을 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름 내가 연주를 하고 모여들고 그런데 이제 불화 독된다고 연주를 땅 그날 리스트가 그 도시를 가버렸어요 호텔에서 아이고 리스트가 오셨습니까 그 제자가 연주에 왔는데 그 연주에 참석을 오셨네요 어? 아니 리스트 선생님 제자가 지금 연주일을 해요 벌써 다 붙여있잖아요 그래요? 누군데? 그래요? 이제 리스트가 다 들어본 거 이름이 기억이 없어요 그거 참 잘 됐네요 나 참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왔다는 소문이 싹 그 도시니까 소도시니까 정작 연주할 그 사람은 거짓말로 리스트 제자라고 했고 자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오셔버렸다니까 헐 얼마나 놀리고 벌벌 그 여리피아니스트가 밤잠을 못잡니다 큰일 났구나 들통났구나 연주 취소해야 되겠구나 어찌할까 어찌할까 새벽에 아침에 이 여리피아니스트가 이 리스트가 머문 호텔에 가요 선생님 무릎을 닦고 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을 줄이 됐습니다 자 이 음악계 취소하겠습니다 벽부 플랑카다 뛰어내려겠습니다 아니 음악계를 취소하다니요 그럼 불화 등록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으응 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서 근데 리스트가 어떻게 행동한 자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럴수요 자 악보 주면서 한번 쳐보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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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더 잘 지게 되겠네 훌륭하여 몇 개 다 가르쳐주고 자 이제 당신 내 제자 됐어 내가한테 지금 배웠잖아 지금 당신 내 제자야 현지 하세요 그 유럽이 아니라서 그 유럽이 안에서 그 어 울리고 싶어 어 울리고 싶어 과연 나는 리스트 같은 인격이 있을까 영성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섬기는 마음이 있을까 오늘 좀 더 이 시대가 너무 각박한데 좀 더 너그럽게 품기도 하고 폭언 안기도 하고 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율법으로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짓말했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이 일이 해결됐냐고요 율법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서 피 흘러 죽어주시고 못지 않고 다 이뤘다 그리고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은 그렇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비전 꿈을 크고 기도는 많이 하고 불이 있고 그래서 어쩐다고 서로 사랑을 놓고 아무것도 안 놓고 싸우고 다투고 본질과 비본질이 있거든요 저는 본질은 천국 잘 간다고 하도 신부대 갖고 휴가 돼야 되거든요 전 나름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키워갖고 잘돼갖고 한 달에 열 번 부흥이라든 다섯 번 하든 한 번 하든 금식이라도 뭔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천국 잘 가고 점수다 했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저는 목표는 봤다면 그 과정상 실소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이 뭐냐고요 중심이 뭐냐고 하나는 본다고 봐요 중심이 뭐냐고 하나는 동기를 봐요 의도를 봐요 나는 중심 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 옆에 그래요 주님 내가 하나 옆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놀려 않고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저는 실소가 넘어질 때가 많아 나는 그래도 하나는 실수도 쓰신다 저 웃는 얘기인데요 제가 1월 1일 안 11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6월 1일 말할까요 저는 개척할 때 드렸거든요 제가 신앙교회를 다닌데 신앙교회에서 1월 1일 안 11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한 1, 2년밖에 안 다녔어요 잘 몰라 다른 교회에 1월 1일 안 11시 예배 안 드린대요 나는 원래 다 드린 줄 알았어 이것이 그거 당에 드린 줄 알았더니 다른 데는 안 드린대요 우리만 드린대요 그래서 신앙교회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앙교회 1월 1일 안 11시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 나는 드린 줄 알고 착각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통이 되어버렸네 할렐루야 내가 모르고 쟀다니까 모르고 세상에 깎아본 사람이요 아이고 그래 난 1월 1일 안 11시 예배 명시도 드리고 또 드려야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고 그것도 없어 나는 드린 줄 알았어 그 교회가 그러고 했더니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착각했어 착각을 잘해서 못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은혜로 된다고 믿으셔요 하늘을 위하 나는 최후로 그래요 하나님 은혜다 모든 은혜다 한 은혜다 모든 은혜다 나는 최후에는요 나 은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 부족을 너무 알고 내 실수를 너무 알고 근데 나는 자녀고 신부고 주인과 함께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 얼마나 있어요 인생은 금방 지나요 고운 것도 아름다워 헛되고 누가 그럴 때 육신이 놓으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똑같아지고 미인이나 아미인이나 다 똑같아지고 다 똑같아지고 별거도 없어요 별거도 없어요 주님 마지막에 주님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요 우리 더 좋은 교회 이룹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만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만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만을 잘 품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그리고 헨리 포드 자동차 그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 아내가 한 피도 줬대요 따라줬대요 저는 헨리 포드는 못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꿈을 꾼 사람이에요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서 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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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